안녕하세요 천국의 언어 샘 마리아 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눈 수술을 하게 되었고 실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날씨가 정말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주변의 권유로 시작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너무 부족한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졌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힘으로 잠시 동안 이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게시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고 눈을 뜨고 살펴보시면 주변에 게시 말씀을 가진 많은 샘과 강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미 게시 말씀과 하나 되어 계실 것이라 믿고 또 아직 게시 말씀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메일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일 수박도 어릴 때는 털이 있는 것 아시나요? 키워보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자랄 때 보니 커가며 그 얼굴이 변해가고 저 역시 그렇게 변화를 겪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비도 애벌레의 과정이 없이는 나비가 될 수 없듯이 저도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천국의 언어를 지나갑니다 더 확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수정같은 게시 말씀의 세계로 풍덩 빠지셔서 시원한 여름 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그동안 천국의 언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는 저는 샘 마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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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